미스코리아 저희는 2019 미스서울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저는 미스코리아로서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권한진 원장님께서는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주는 재능을 마구마구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고 계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 미스서울 선 손진경입니다 권한진 대표님께서는 KPT를 대표하고 계시는 한 분이시잖아요 안티에이징을 대표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 미스서울 선 석수민입니다 권한진 원장님께서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원장님이신데요 K뷰티를 선도하시고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는 모습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 미스서울 선 신유나입니다 권한진 원장님께서는 피부과 전문가시다 보니까 아름다운 피부가 또 미스코리아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고이신 것 같고요 저도 젊은 20대지만 굉장히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권한진 원장님이 미스코리아로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 미스서울 미 이다연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실 리프팅의 최초 개발자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직접 만나보니까 훨씬 인상도 좋으시고 저희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정상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만나 뵈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 미스코리아 서울미 신혜지입니다 권한진 원장님께서는 정말 안티에이징에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한국 뷰티를 대표하시면서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청소하고 계십니다 아주 창조하고 계십니다 노는진 원장님이